이프피아, 방 청소 좀 해라 방이 이게 뭐니? 아, 내가 알아서 할게 야, 너 어디냐? 나 10분 후면 도착하는데 어? 어, 나도 다 왔어. 금방 도착해 오늘 즐거웠어. 조만간 떠보자 아, 기 빨린다. 집에 가서 푹 씌워야지 야, 저번주에 너랑 카페 가다가 우연히 마주쳐서 너한테 소개시켜준 사람 있잖아 아, 그 사람? 기억나는데 왜? 누구지? 혹시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거 아니지? 나가서 얘기할까? 아니야, 괜찮아. 신경 쓰지 마 집중 안 되니까 좀 쉬다 해야겠다 야, 그거 들었냐? 수시 합격했대 아, 진짜? 잘됐네 아, 부럽다. 넌 안 부럽냐? 아니, 별로 신경 안 써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뭐라 하는 거 있지?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? 아니, 내가 보기엔 걔가 잘못한 거 같은데? 그치? 그치는 무슨 욕먹을만 했구만, 뭘 야,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? 크크 뭐라고? 아, 크크 농담임 화난 거 아니지 그런 걸로 화 안 내, 크크 아무렇지 않음 근데 너보단 나은 듯, 크크 야, 내일 제 시간에 와라 너 늦기만 해봐 아, 알았어. 일찍 가면 되잖아 거참 사람 못 믿네 그래서 거기서 나만 멀쩡했다니까 에이,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마 또 거짓말 치네 아니, 진짜라니까 석고만 살았나 야, 지금 너 빼고 다 모였는데 나올래? 너네 집 근처인데 아, 미안 나 지금 과제 하느라 바빠서 귀찮게 해서 미안해 나 혼자 선 짐이 많아서 별거 아냐? 금방 하는데, 뭘? 이 티제야,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? 어, 그 정도면 괜찮아 좀 이따 내가 다시 수정해야겠다 야, 잔소리 좀 그만하면 안 되냐? 크크, 보고 있으니 답답해서 그런다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, 이놈아 혹시 내가 부탁한 건 어떻게 됐어? 아, 맞다, 미안 깜빡했어 내가 그래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그래, 네 마음 다 이해한다 마음고생 심했겠네 이거 하나 더 봐zie — 안녕, 깜빡했어 사랑해 어떡해? 아, 네 한 번 더 해OH 어, 아 어, 아, 아 그것도 이렇게 friends وتstad кто 왜냐면